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소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혹은 최근에 취업과 관련해서 조치하는 결과로 상당히 낙심한 상태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 영상을 시청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슬럼프가 왔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태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오지 않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어차피 지금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을 하다 보니까 필기 갈 것 같지도 않은데 미리 필기를 준비해서 뭐하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치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갑자기 서류 합격을 해서 필기전형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부분이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 혹은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우리 후배들 그러한 사람들의 실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면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류 지원하시면서 조치하는 결과를 얻었고 혹은 이제 필기전형을 진행을 하면서 아직 면접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입사를 위해서 최종 합격을 해야 된다면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필기전형이 생략될 수는 있겠지만 서류와 면접은 모든 회사에 존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개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면접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면접 일정이 확정이 되고 나서 중요한 부분만 점검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지원자들 대부분이 사전에 이러한 면접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을 유지해주고 평상시에 본인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그런 감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걸 지금 당장 해야겠느냐? 혹은 본인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들 내가 지금 서로 탈락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정말로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상반기 취업이 안 된다는 가정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반기를 위해서 혹은 차후 이런 전형들을 위해서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어떠한 경험 등을 쌓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반대로 상반기에 당장 적용할 수 없는 자격증이나 경험이라고 한다면 또 노력을 안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모순이라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어차피 그쪽까지 가지를 못할 거니까 준비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다음 전형을 준비한다는 건데 또 반대로 다음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이게 당장 상반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 제 관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마다 기준이 있겠죠. 저도 아직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인생을 바라보는 저만의 어떤 가치관이 성숙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저씨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꼬마 같아요. 이렇게 늙은 꼬마는 없지만 그런데 저도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욕심은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왜? 욕심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욕심을 그냥 버려서 그냥 목표를 낮춰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행복을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혜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소기업을 가라, 대기업을 가라, 공기업을 가라, 외국계 기업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르고 준비된 정도가 다르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더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뭐랄까 저의 그런 어리석음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한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의 목표는 분명히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취업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목표다. 그러면 노력을 하자 이거죠. 이 노력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첫 번째 측면 두 번째는 깊이 있는 노력이 진행이 돼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속성에서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깊이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마찬가지 지속성과 연결지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가가기 전에 대부분 그 전에 포기를 해요. 혹은 그 전에 멈추거나 같은 얘기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진 않으면서 또 노력은 일반적인 노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오늘 취업 준비를 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전형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준비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를 위해서 혹은 다음 전형을 위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전형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전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목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나는 지금 적절한 목표인가? 혹은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좀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소 불편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더 좋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노력으로 당장 눈앞에 좋은 성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꼭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좋은 성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